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별라미입니다 오늘은 신비아파트 소울파이터즈 세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못해서 9레벨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라서 뽑기를 해보겠습니다 실패 뽑기 클릭 첫번째 캐릭터에 한번 장비를 껴보겠습니다 별 3개인 이걸 끼겠습니다 장비를 끼겠습니다 저는 아직 무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전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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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얍 얍 얍 얍 와 오 살렸습니다 와 오 이게 신기했는데요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새로운 종말 얍 피하고 오 오 오케이 예스 전격 얍 성격 2차전 3차전 2차전 2차전 3차전 4차전 4차전 5차전 나의 힘이 필요해 팍! 오! 얍 얍 얍 얍 얍! 얍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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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! 오! 봤어! 이렇게! 목천을! 목천을 남겨졌습니다. 오! 진짜 쎄지? 에뛰드! 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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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! 여어어 예어어엘! 예어어어! 예어어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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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레비! 오! 어두어렸어! 오! 그래도 6인다! 여어어엘! 어두웨이 박진아 다행히! 간다! 와와와와와와와와 و 이럴 ahora 와와와와와 어떻게 이게 제발 이 자리에 들어 소화! 찐미 소화! 찐미 소화! 계속 공격! 응! 너무 너무 세! 제발 제발! 제발 이기자! 제발! 얍 얍 얍! 계속 계속 공격! 계속 공격! 계속 공격! 얍 얍 얍! 헤론! 헤론! 너의 힘이 필요해! 6마리 넘게 했습니다! 완전 센데요! 장벽이니까 엄청 센다! 아까랑 똑같은데? 쉽게도! 헤론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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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진기! 우와! 요옵! 오옵! 이길 것 같은데? 요옵! 너무 약한데? 엔진이 삼촌! 붙여넣게 해줘! 헤헤! 제발! 요정! 예! 이겼습니다! 헤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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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! 이 역할을 떠나기고 계속 했고 오오호….세로로 물려놔 웃기게 먹어집해 특징이 소환? 역 역! 역! 괴로운 소환? 괴로운 소환? 추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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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거 같은데? 너무 약한데? 너무 약한데? 왜 이렇게 약하지? 또 이길거 같은데? 오! 목살이다! 오! 너뿌라니까! 우와! 진짜 우와! 이걸 어떻게 해? 이걸 어떻게 해? 피해! 이거 왜 이렇게 연동으로 공격해 이거? 아니 이거! 이걸 어떻게 공격하라는 거야? 제발! 너무 어려워! 너무 어색해 으흐흐흐흐흐 이거 어떻게 이길거야 계속 공격하지 마 계속 피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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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 짐인데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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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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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국! 태국! 너에게 기기 기여해 와! 찐기! 찐기 좋아! 슈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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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요요요 아 칠 거 같아 으 어떡한데 피해야 되나 피하자 으아 어떡해 Uh oh 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~~ 얼마 왔어? 힐치, H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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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떡하지? 우우. 으아이. 오케이. 오, 140밖에 안먹었어. 제발 피하자. 피하자! 옆, 옆, 오케이. 피하자. 피하면 될 것 같은데?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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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는 데 썼는데 오늘은 또 레벨이 낮아서 좋네요. 다음에 레벨을 더 높여서 장비도 끼고 더 센 걸로 끼고 장비 레벨업도 하고 우선 이겨보겠습니다. 이따가 좋아해, 댓글 아름다워, 댓글 아름다운, 댓글 아름다운